문건이 뭡니까? 네가 알바가 아니지 니 이 모욕탕 사들여서 뭐 알라카노? 뭔 의도로 이 동네를 자꾸 먹어 들어와 형님 밖에 나가 계세요 에헤이 어딜 가요? 문서 틀어달라니까 이건 놔요 놔! 그 손 놔 잘난 척 하지 말고 꺼지라 이 새끼야 아이고 무시야 뭔 일 생기겠네 이건 니 같은 피레미가 끼들 자리가 아냐 니들 박 회장이 보내서 왔나본데 정말 수준 이하다 존말로 할 때 그냥 가세요 아니 목욕을 해야 나가지 글쎄 그럼 목욕을 해야지 목욕을 해야지 다시 들어가구 아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